네, 지금부터 in the net 또는 network 또는 server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또 어떤 명령어를 실행하고 이러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소양입니다. 아주 근본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원리를 알고 계시다면 이러한 주제들을 좀 덜 혼란스럽게 또는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부터 인터넷 또는 네트워크 또는 서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이후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 대의 컴퓨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려요. 자, 이렇게 생긴 노트북이 하나 있고요. 이거 여러분의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이 한 대의 컴퓨터가 또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컴퓨터가 아니라 이 세상 어딘가에 있는 어떤 회사의 컴퓨터예요. 온라인 서비스를 하는 구글로 합시다. 구글 구글 dot com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의 컴퓨터입니다. 자, 여러분의 컴퓨터가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그 컴퓨터에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어 있겠죠. 그중에 이제 우리는 하나의 사례로서 웹브라우저를 이야기해보죠. 웹브라우저는 이렇게 생긴 주소창이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주소를 입력하면 이제 접속이 되는게 웹브라우저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음 구글 닷컴을 입력해보는 거죠. 구글 닷컴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중간에 인터넷인데 구글 닷컴에 해당되는 컴퓨터로 접속이 들어갑니다. 그럼 구글 닷컴은 여러분이 요청한 정보를 그 컴퓨터 안에서 찾아서 다시 여러분의 컴퓨터로 접속을 하는 거예요. 누가 왔다 가는게 아니고 이쪽에서 이렇게 땅 하고 요청을 보내면 이쪽에서 땅 하고 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우편을 보내면 그 뭐죠? 편지가 친구한테 갔다가 그거 그대로 돌아오는게 아니라 친구가 글을 써서 여러분한테 다시 보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에서 여러분에게 땅 하고 신호를 다시 쏴주면 그 신호가 그 신호가 이 화면에 표시된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은 요것부터 굉장히 중요한 건 조금 이따가 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컴퓨터는 지금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의 서버 회사에게 뭘 하고 있냐면 요청 영어로는 request 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글 닷컴은 여러분에게 어떤 정보를 보내주는데 그러한 행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응답한다. 영어로는 response 라고 합니다. 즉 인터넷이라는 것은 결국에 리퀘스트와 리스폰스가 계속해서 왔다갔다 하는 컴퓨터들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신이라고 하죠. 그 중간에는 당연히 인터넷이 놓여 있고요. 자 그럼 이런 맥락에서 음 이쪽에 있는 그 여러분의 컴퓨터 리퀘스트를 한 컴퓨터를 우리가 구분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음 서버 서버 아이고 서버가 아니죠. 클라이언트 그 리퀘스트를 받아서 P R E S P O N P O N 리스폰스 받아서 응답해주는 이 컴퓨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서버 라고 부릅니다. 자 클라이언트라는 것은 한국말로는 한국말로는 점원 일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서버라는 것은 어떤 서비스나 어떤 제품을 제공해주는 사람 인 것이죠. 그래서 서버는 요청하고 아니 클라이언트는 요청하고 서버는 응답하는 것이 바로 인터넷이 돌아가는 원리고 이 맥락에서 서버라는 개념과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웹이라고 하는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이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만약에 여러분이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그러면 그 게임 프로그램의 어떤 스코어라든지 또는 여러분의 어떤 현재 상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게임의 회사에 전송이 되잖아요. 저장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게임 회사의 서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게임 서버라고 하는 거죠. 만약 여기에 채팅이 깔려 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서버를 우리는 채팅 서버라고 합니다. 웹이냐 게임이냐 또는 채팅이냐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이 바로 서버와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입니다. 자 우리 수업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클라이언트의 사용자로서 인터넷의 사용자로서 사용 인터넷을 사용했다면 거기에서 나아가서 서버 쪽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생산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클라이언트만 사용할 때는 요만큼만 알면 됐는데 생산자가 돼서 무언가를 제공하려고 하면 많은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바로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얘기를 여기서 조금 더 진전시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글 닷컴이라고 하는 회사의 서버에 접속할 때 무엇을 사용했나요? 요걸 이용했죠.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도메인 네임 이라고 부릅니다. 도메인은 사전적으로는 영토 이런 뜻인데 아마 이런 서비스를 영토로 친다면 그 영토에 대한 이름이다 뭐 그런 뜻이 아닐까요? 자세하게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서버에 접속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IP 인터넷 프로토콜의 악자입니다. address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 닷컴의 IP address 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기에서 ping 구글 닷컴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요런 주소가 나오죠. 172-17-58-78 자 저 주소를 붙여넣기 하고 접속을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구글에 접속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기에서 172-21.25.78 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글 닷컴 구글의 서버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주소인 IP address 입니다. 즉 우리가 구글의 서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도메인 네임과 IP address 둘 다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도메인 네임 또 IP address 는 왜 둘 다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방법 두 가지의 주소체계의 관계를 좀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여기 이렇게 전화기가 있어요. 전화기가 이렇게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대의 전화기가 서로 전화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전화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럼 전화를 걸 때 우리가 어떻게 전화를 거나요? 전화번호 뭐 010 4333 뭐 뭐 뭐 이렇게 번호를 입력해서 전화를 걸 수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전화를 걸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전화를 거나요? 여러분이 전화를 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예를 들면 egoing 이렇게 입력해서 전화 걸기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의 전화번호 부에는 egoing의 전화번호는 010 4333 뭐 뭐 뭐 다 라고 여러분이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화가 걸릴 때는 이 전화로 전화가 걸리는 겁니다. 자, 비유적으로 보자면 egoing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여기 있는 도메인 네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실질적인 전화를 걸 수 있는 방법인 여기 있는 이 전화번호는 ip address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사람의 전화를 기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에 해당되는 전화번호를 저장했다가 전화를 할 때는 이름을 입력하면 전화가 걸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화기가 동작하는 원리인데 이 컴퓨터도 인터넷도 정확하게 똑같이 동작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구글닷컴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구글닷컴으로 리퀘스트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 가냐 여러분이 구글닷컴이라고 입력하고 전송을 누르면 실제로는 어떤 마법 같은 현상에 의해서 이 ip address로 변환돼서 ip address로 접속이 들어가고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정당한 질문은 나는 구글닷컴의 ip가 뭔지 컴퓨터한테 저장하거나 알려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구글닷컴이 172.21.25.78인지 알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이 세상이 어딘가에는 이런 서버가 있어요. 그 서버의 이름은 DNS라는 서버입니다. DNS라는 서버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도메인이 도메인이 각각 어떤 ip인지를 알고 있는 거대한 전화번호구에요. 비유하자면 예를 들면 구글은 172.21.00이다. 라고 하는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구글닷컴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여러분의 컴퓨터는 DNS 서버에 여러분들 몰래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건 마법이에요. 알면 기술 모르면 마법 마법이 나쁜 건 아닙니다. 마법으로 처리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구글닷컴이라고 입력했을 때 여러분의 컴퓨터는 DNS 서버에 조용히 접속을 합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그리고 DNS 서버에게 물어봐요. 구글닷컴의 IP 어드레스가 무엇이냐 그러면 DNS 서버는 자신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뒤져서 구글닷컴의 IP는 이거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컴퓨터에게 몰래 알려줍니다. 그럼 여러분의 컴퓨터는 실제로는 바로 172.21.25.78이라는 IP로 접속을 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인터넷과 관련된 어떤 컨텐츠를 생산하고 누군가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서버와 클라이언트라는 구조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서버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서버 컴퓨터가 여러분의 컴퓨터가 현재 어떠한 IP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알아내셔야 돼요. 마치 친구를 초대할 때 또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가게로 뭐랄까요? 데리고 올 때 여러분이 자신의 가게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에게 주소를 알려주고 그 주소를 알아야지만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과 정확하게 같은 위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인터넷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구조를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걸음 자기 자신의 컴퓨터는 어떤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